안녕 안녕 아니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주변 분들이 다들 라이브를 아경하이 한승이 안녕 다들 라이브를 하셔가지고 뭔가 경수 안녕 나도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거야 아하하하 역사파 자라 제발이래 아 너무 웃겨 오마이갓 아하이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 오랜만 아니구나 어젠가 엊그저께 라이브하다가 끊겼죠 아 눈물났어 나 자라 제발이래 어 빡태 안녕 하이 아니 아니 제가 요번에 다이어트를 해서 입술이 터졌어요 오빠도 켜 하하 안녕 자려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다 달아났어요 오늘 눈물이 나니 하이 오늘은 온전히 채팅 채팅이 어 민영오빠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스트레스까지 아우 나 진짜 왜이래 난 왜 라이브 막히면 맨날 왜 이렇게 맨날 배터리가 없대 정말 진짜 저 영양제 저 영양제 엄청 잘 챙겨 먹어요 요즘 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거야 하하하하 그쵸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 왠지 몰라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건가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거야 하하 요즘 넷플릭스 뭐 보냐고요 하하 음 나 뭐 보지 지금 하하 하하 다 봐요 건강합시다 하하 여기는 립밤이구요 이건 약이에요 진짜 뭐가 나가지고 하하 스케줄이 바빴다기 보다는 하하 아무래도 아 저 다이어트 왜 했냐면 기사 났으니까 말해되겠지 아 광고 펩시 광고를 찍게 돼가지고 광고 촬영 때문에 뺐어요 그리고 뭔가 새해 다짐하는 느낌? 제 시력이요? 내 시력이 궁금하다고요? 제 시력이 0.1인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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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난식은식에 다 있어가지고 네 네 메디클스 맞나? 감사해요 멋있다고 해주셔서 드디어 라방 본다 당신은 박범 아이돌 알아요 알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나 오늘 딱히 한 게 없는데 뭐하고 지내요 요즘 저는 캡틴 촬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광고 촬영을 했고요 매일 집에 있고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고요 내일 소액이 업로드 되니까 기대해 주세요 누나 입술 왜 그래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 자신한테 다이어트 끝나자마자 닭발 먹고 짜고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나봐요 몸에 폭력을 행사했어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해서 거긴 눈이 안 와요 근데 서울은 지금 날씨는 좀 따뜻해요 춥지만 따뜻해요 춥지만 따뜻해요 춥지만 따뜻해요? 눈이 왔지만 따뜻해요 안녕 나 지금 되게 못생겨 보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쁘냐니 감사합니다 아 원래 나는 틀어서 노래를 추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너무 끊길 것 같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가지고 비염 저 맞아요 저 비염 있어요 이거 뭔가 좀 더 예뻐 보이나 어 이거 이거 약간 좀 더럽다 그죠?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언니 오늘 배터리 맞나요? 아니요 지금 10% 남았어요 여러분 언제 끊길지 몰라요 어? 이거 필터 예쁘다고? 어떤 거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떤 필터가 예쁘다는 거지? 1번 2번 3번 이제 어디겠어요? 집이죠 까만 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오케이 이거? 1번? 어? 어 3번 3번이 많은 것 같은데 하이 그래도 약간 부어있었는데 부은 게 좀 가라앉았어요 요즘 정말 다 귀엽죠? 립밤 추천 약이요 약 립밤? 립밤 제가 왓츠인마 입백 에서 했던 립밤 또 많이 쓰고 아이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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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오케이 어이오케이 포포크림 포포크림 이란에서 안녕 프리미엄 크림 아니고 약이에요 팔밤 아이오케이 대개 못생겼네 흔한 이별 아니고 뻔한 이별이에요 흔한 이별 그럴 수 있지 헷갈릴 수 있다 인정 흔한 이별이 아니고 뻔한 이별이에요 아 웃겨 뻔한 이별 뻔한 이별이에요 노래 제목 성식이 오빠랑 부른 건 흔한 이별이 아니고 뻔한 이별입니다 언니 쌍꺼풀 너무 예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해주셨어요 뻔한 이별 뻔한 이별이 아직 아파야 한대 한동안 그렇대 그래야 널 잊을 수 있대 그런 말이 시시 아 죄송해요 밤이에요 여기 높아요 노래가 높습니다 지금 자려고 누워있어가지고 뱀 나온다고요? 뱀 나온다고요?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맨정신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옛날에 시스타 활동할 때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었는데 오히려 솔로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많이 덜어내서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돼 안 묻었어 그럼 얼굴이 더 작아 보이나? 약간 무서워 보이는데? 이번에는 당신 핸드폰이 바쁘길 바래요 핸드폰이 바쁜 건 뭐죠? 왜 아이유 누나? 라방하고 있죠? 라방하고 있죠? 요즘에 즐겨듣는 노래 저... 이하이 씨랑 크러쉬 씨랑 부른 포유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요즘에 좀 옛날 노래 많이 들어요 올드팝이라던지 아니면 뭐 아니 맨날 진짜 옛날 노래들 제 목소리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허스키한데 허니브레드 먹었냐고요? 안 먹었는데? 아 이거 때문에 그런가? 이거 약이에요 아 이거 때문에 그런가? 안녕 지금 약간 밤이 돼가지고 목이 많이 잠겼어요 누나 번호 누르고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몰릅니다 올해는 막 뭐 노래방을 간 적도 없고 그런 데를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시절이 그립네요 마스크 안 쓰던 시절도 그립고 이불을 못 가지? 아 그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야생으로 있기 때문에 시비를 준수합니다 절대 안 돼 입술에 약이 있어 요즘에 사실 퍼니스토리가 없어요 오늘은 영상통화하네요 영상통화하기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내일 소액이 업로드되는 걸 보시면 제가 피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씩 뭐가 났어 근데 지금 조금씩 뭐가 났어 오늘 길냥이 밥 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축축해져서 오늘 밥을 주면 너무 눅눅해질 것 같아가지고 얘네도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눅눅한 거 먹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못 줬어요 저 감기 안 걸렸어요 저 감기 안 걸렸어요 저 감기 안 걸렸어요 노 감기 이번에 찍은 드라마 OST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그 제목이 뭐지? 퍼즐? 가사 한 번만 써주면 안 돼요? 뭐지? 자스트로 눈물은 이제 마르게 별빛은 빛나게 선물을 준비해 feel you 내 목소리가 커? 나 목소리가 되게 작은데 지금 목소리가? 한글 맞습니다. 플레이썬, 썸, 아직도 썸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도네시아 태국분도 들어왔네요. 자디캅 애교? 애교? 저한테 지금 애교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기분이 좀 좋아요. 나 왜 기분 좋지 오늘? 그냥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좋은 쪽에 더 가까워요. 타일랜드. 샤와디캅. 거쿵캅. 왜요? 오늘? 나 오늘 뭐 했지? 너 오늘 뭐 했지 기억이 안 나냐? 이거 약이에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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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맨날 먹고 자고 놀고. 집에서. 아, 부끄럽다. 눈을 눈 올 때 뭐 했어요? 눈 올 때 집 앞에 이제 청소해 주시는 그 관리자 분이 되게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른이셨어요. 근데 혼자서 하고 계셔가지고 언니랑 나가서 도와드리자 이랬는데 다른 입주민분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애기들이랑 같이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약간 좀 더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를 하는 게 좀 창피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 한 시간 치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그걸 치우면서 느낀 게 허무하더라고요. 막 치웠는데 그러니까 여기라고 치면 여기를 치웠다? 요 정도를? 요 정도를 치웠어. 그래서 여기를 치우고 했는데 여기가 다시 또 눈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막 이랬어. 나 눈 충혈됐다고? 나 눈 충혈됐다고? 하얀데? 안 충혈됐는데? 유니 Schweepάλ트 배수도 안 충혈돼요. 다 생크림이라고 생각하지? 아 저 그렇게까지 먹다가 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묻히고 먹다가 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물음표 뜨는 건 뭐지? 아 여기에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뜨는구나.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어 여기에 그게 있네. 어 뭐야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 안녕. 피아노도 배우고 녹음도 하면서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나중에 또 다음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정말 잘했고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무대에서 만나도록 해요. 나영양. 배터리가 지금 5% 남았습니다. 오 막 오고 있어. 아띠는 뭐예요? 아띠요? 자요. 아띠는 잠니다. 아띠 go to sleep. Sleep now? Everyday sleep. 배터리 5% 남았습니다. 제가 왜 충전을 못하냐면. 충전하러 절로 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안 보이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서 라이브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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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 대신 곧 꺼질 거야 와 되게 신기한 기능이 많아졌다 아이폰에 아 아이폰이래 인스타그램에 지금 이 목소리에선 착해 빠져서가 짝 빡 잘 어울리지 니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아니야 생크림 약 뭐예요? 입술 약이에요 입술 약 뭐죠? 입술 약 뭐죠? 아 필? please say I love you 채 채 채 채 채 채 어? 왜 아직 시학 공부지? 어? 핸드폰이 멈추기 시작했다. 아 핸드폰이 멈추기 시작했다. 이상한 글 쓰는 애가 나타나니까 핸드폰이 멈추잖아요. 제 신고해줘. 캡틴 얘기 좀. 캡틴에 대해서 뭘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게 궁금하죠? 캡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가요? 말해봐요. 어떤 놈이 저기 위에 이상한 글 쓴 놈이 하나 있었어. 입술에 뭔가요? 입술에 약입니다. 아니 오늘 어떠신가요? I'm so good. 누가 제일 잘하고 있나요? 캡틴에서? 아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감도 많고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빨리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심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모습을 친구 그니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되게 멋있고 저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또 배우는 사실은 정말 무수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summer or winter? I love summer. I love summer. I love summer. I mean summer like but surfing. I mean summer like but surfing. 필리피 펜 안녕. 안녕 나도 심적으로 힘들어서 배터리 얼마 없다고 해서 잉? 오일리? 오일리가 중국어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오일리? 와 나 진짜 이제 곧 꺼질거야 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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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도 겨울만의 매력있죠? 오! 매력적이다가 영어로 보였죠? 액 액 액 액 매력적이다가 영어로 보였지? 아 기억 안나 갑자기 매력적이다 액 패스 어 맞아요 어 사실 심사평 사실 누구를 심사한다는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아직 부족한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린 친구들을 심사를 하니까 근데 그런 뭔가 제가 하는 말들이 도움이 된다면 뭐 욕 먹어도 괜찮아요 욕을 한두 번 먹나 계속 먹다보면 익숙해지는 법이니까요 안타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현수야,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현수. 언니 앞으로도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아 근데 뭔가 라이브하면 맨날 튕겨서 짜증나. 누나고 저도 생일인데 미리 축하. 미리 축하축하추. 어 맞아, 이제 배터리가 없어. 2% 남았어.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왔는데 어떡해요. 피부에 뭐가 올라왔을 땐 피부과를 가서 짜는 게 가장 흉이 안져요. 지금 배터리 2% 2% 남았습니다, 2% 2% 보석할 땐 2% 가기 전에 노래 하나 추천해주세요. 밤에 듣기 좋은 노래 소유의 자기 전에 소유의 내 노래 중에 좋은사람 내 노래 이름은 좋은사람 이 슬립의 노래는 아주 좋아요. 여전히 좋은사람 여전히 좋은사람 그러니 이제 눈을 감고 편히 잠들어도 돼 흠 소유님 렌즈 끼시나요? 네 렌즈 낀는데 지금은 안 꼈어요. 자기 전이라 렌즈 안 꼈습니다. 상현은 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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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많이 봐줘요 내 눈 내 눈 온기가 필요해 7곡이요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다 꺼질 것 같애 다가와서 나를 안아요 스르륵 잠이 온다 그대가 해준 키스에 두 눈을 감고 있어도 그대만 I think I'm fit in love with you 굿나잇